활동적이다? active active 소극적이다? passive Hi everyone! Welcome to another brand new month November 아주 새로운 달 11월 1일부터 함께 시작을 하게 됐어요 11월 이 한 달 내내는요 어떤 스토리가 쭉 이어지게 되냐면 한 기업에서 이제 직원 하나를 선정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직원을 미국의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식품박람회에 이제 자기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출품을 하는데 이것 가서 잘 소개하고 설명을 할 파견할 직원을 뽑는 과정까지 직원이 가서 잘 소개를 하고 설명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까지 함께 하시게 되거든요 그거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취자분께서 이런 내용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맞춤형 컨텐츠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유튜브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영어가 쉽지는 않은데 꼭 써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영어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요 제목이 이 겁니다 그 사람은 지민씨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야 자 두 사람이 비교하는 건데 이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에요 라고 비교하는 말이에요 활동적이다 active active 라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좀 소극적이다 이거는 반대로 passive passive p-a-s-s-i-v-e passive 라고 하고 여기서는 active 가 되겠죠 much more active 하면은 훨씬 더 활동적 much more active 누구보다 지민씨보다 than 지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he's much more active than 지민 바로 이게 제목이에요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나는 특히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I have two people in my mind I have two people in my mind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응용해서 누구 염두에 둔 사람이 있나요? 라고 한다면 who do you have in mind? who do you have in mind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누구를 뭐뭐 해야 할까요? 라는 패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? 라고 해서 누구를 이 박람회에 보내야 할까요? who should we send to the fair? who should we send to the fair? 라고 했었죠 자 음식 박람회를 the food fair 라고 하게 됩니다 fair f-a-i-r 코엑스 같은 곳에서도 많이 열리고 뭐 코백스도 있고 많잖아요 보면은 이런 그 박람회 열린다고 할 적에 뭐 가구 박람회 전자 무슨 기기 박람회 뭐 뭐뭐 fair the fair f-a-i-r 많이 붙이게 되죠 who should we send to the fair? 자 이거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고용해야 할까요? 한다면 누구를 who 우리가 해야 할까요? should we 고용하다 hire 이런 순서로 해요 누구를 우리가 뭐 뭐 해야 할까요? 뭐 뭐하다 이렇게 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? 라고 한다면 who should we choose who should we choose 이번에는요 우리는 뭐뭐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we need someone 먼저 말해요 우리는 이런 누군가가 필요해 we need someone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사람 who can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someone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who can 로 이어져서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we need someone who can do math well 자 수학을 하다 do math 라고 해요 계산하는 거 do math 그런데 그걸 잘한다 do math well 이라고 하는 거죠 we need someone who can do math well 자 이번에는 우리는 무거운 짐을 다룰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we need someone who can help us with heavy stuff who can help us with heavy stuff 자 무거운 stuff 여러가지 물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who can help us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한번 더 we need someone who can help us with heavy stuff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장 꼭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